9월 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거 공정성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그래도 기다려 봅시다. 집권 초기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 정보들을 종합하게 되면 이런 선거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주범인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제도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치인들은 해결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9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죠.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없이 그냥 가면은 그러면 뭐 꼭 같은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4.15 총선 때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광주 광역시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주의 이상직 후보, 정동영 후보, 그다음에 목포시의 박지원 후보, 그다음에 여수시 갑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게 선입견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얼추 절반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제 보니까 시민 A님이 분석한 걸 보니까 한 40몇 프로 정도 손을 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광역시에서도 절대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안심할 상황이 안 됐다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3월 9일 날 시리였던 대통령 선거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플러스 1%에 플러스 10%가 나옵니다. 너무 큰 값입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란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압승합니다. 달리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현저하게 큽니다. 윤석열 후보는 17개 동원 물론이고 투표소 레벨에서 대부분 다 사전투표에서 패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 뭐죠?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 광주 광역시 남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에는 후보별 득표수가 3구 대통령에서 다 나옵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 동별로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 후보별 득표수도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거 데이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유관으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이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소위 선거 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를 그냥 컴퓨터로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착한 규칙이 나온 겁니다. 어디다 손을 댑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만 손을 댄 겁니다. 두 사람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한 40%인가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딱 더해 준한 그런 관계식에 착하게 뭐죠? 선거 데이터가 맞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니까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40%를 빼앗고 몇 프로입니까? 여기 보시면 나중에 파악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40%를 여러분들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4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 주는 그런 공식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돌린 겁니다. 그거를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인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숫자라는 것을 발각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QR코드를 사용했니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었니 무슨 원격으로 조정했니 투표지 분류기와 외부와 연결이 되었니 아무 짝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작물입니다. 도덕질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게 컴퓨터 이름 입력된 로그 기록들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정글을 임멸한 거죠. 투표지 분류기도 다 포메팅 같은 게 다 없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본 바도 없고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지 않습니까 공방사님 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 그런데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다 선거 데이터인 거죠. 최종 결과물이니까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꽁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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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그게 뭐죠 그게 범죄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찾아냈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뭘 가지고 중앙선거관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가지고 그 사전투표 득표소에 뭘 찾아냈지요 정확한 뭐죠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후보별 선거 데이터에서 정확한 규칙이 발견된 거죠. 두 번째는 특정 후보들에게서 일정 비율의 표가 정확하게 여기 쓰는 심상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되었음이 발견된 거죠.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가 생산된 것을 뜻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간에 그것은 내 수정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딴 사람이 안 하니까 이게 다경신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이렇게 했고 전산 프로그램 이렇게 짰고 지역별로 해보니까 검찰에 다 제출할 겁니다. 검찰에 여러분들 광주 광립시 사례가 다 제출이 됐고 재판부에 또 일부가 다 그동안 분석한 것을 다 붙여가지고 담당 변호사분이 다 내겠죠. 역사적 기록으로 이게 대졸자가 많은 대한민국이 지금 실상인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 데이터가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가짜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만든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보니까 윤석열 함께 40포션들 빼앗고 심상정하게 40포션 돼가지고 거기에 확보된 표수를 그대로 뭡니까 더불위당 이재명 함께 넘겨준 것이 그 숫자에 딱 뭡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그대로 맞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렇게 심상정에게 40% 윤석열에게 40%를 빼앗고 그것을 이재명 후방에 더하는 것을 공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아주 조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든 것이 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숫자인 겁니다.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제야 전문가 큰일을 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온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정확한 수학 규칙이 나온 겁니다. 특정 후보들에게서 일정 비율로 표가 여러분들 빼앗겨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득표수를 제조한 거라는 이야기죠. 3구 대통령 선거의 전국에 다 3구 대통령 선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월 1일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런데 신임 대통령은 입 다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을 딱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0%씩 빼앗은 것이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1,142표에 4,457표 40%를 빼앗은 겁니다. 광주에 손을 엄청나게 대인 겁니다.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에게 40%를 빼앗아가지고 고스란히 4,906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계산해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 8.2%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규모가. 윤석열, 심상정 외에 다수의 투표자들로부터 아니, 저 6후보로부터 4.064%를 표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그래서 이걸 더해주고 빼주고 하니까 8.2%를 표를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회와 발표된 자료고 이 마지막은 조작된 총득표수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진짜 총득표수 중앙선거관련회 이재명 후보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12만 4,567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로 구해보니까 11만 9,661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1만 9,92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2만 4,384표를 얻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2,073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선관위가 진짜로 구해보니까 2,523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조작한 경우에는 8.2%의 표 이동이 있었고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해가지고 여기 가짜가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86%가 가짜인 겁니다. 조작된 거죠. 이걸 진짜로 구해보니까 80%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보니까 2.6%니까 오차범위니까 손을 안 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댄 경우하고 손을 안 댄 경우의 차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딱 이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성 광주광역시 남구 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하고 이재명 후보를 보시게 되면 다 손을 댄 걸 보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숫자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를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차이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차이값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선거 데이터만큼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가지고 이런 걸 놓고 그냥 덮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출석을 맞아서 행사도 필요하겠죠. 김치찌개 괜찮죠? 출석 전날 명동관 윤석열 무료 급식소스 배식 대통령이 끓인 김치찌개 간이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머릿속에 경제와 재난뿐 전날 포항 다녀온 윤석열 또다시 울컥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울컥할 일이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게 울컥할 일이죠. 이게 울컥할 일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 2번, 2번, 3번이 승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얼마 차이가 납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게 뭐 이게 뭐 저도 좀 짜증이 납니다마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다 힘들어지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일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이기는 것이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오늘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일 지는 것이고 내일 지지 않으면 뭡니까? 1년간 지는 것이고 언젠가 비용을 치르는 거죠. 그냥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최상살인은 최상은 절대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참 뭐 사자성으로서 천인 공로할 범죄인 거죠. 천인 공로할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어떻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찾아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고칠 의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나 그냥 끓이고 있고 하니까. 김치찌개나 열심히 꺼려보세요. 국민들이 나중에 죽어날 겁니다. 보세요. 제가 무슨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저도 손을 털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구한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세대만 죽을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가 그냥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